안녕하세요. 카멜론처럼 변신하는 여자, 자신의 꿈을 도전으로 성취하는 시니어 모델 최혜경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미술학을 전공하여 항상 자신의 삶에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멋지게 일하는 커리어먼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나아입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도전과 게임 같아요. 저는 여러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렌탈 스튜디오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운영하며 또한 패션 디자이너로 나를 성장시키고 무대 위에서는 멋진 모델로서 50이 넘는 중년의 어떤 사람으로 지금의 나, 그건 각자의 자신을 사랑하는 그림이겠죠? 하고자 하는 일에 용기를 갖고 누구든지 지금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연히 영화 시나리오 작가님의 권유로 시작한 모델이라는 직업 또 다른 삶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사랑합니다.